안녕! 청경채를 넣어줍니다. 청경채 마시멜로우 박벌리 아이스크림 매콤하고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더 맛있네요 쌀떡 달콤달콤 팽이버섯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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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치즈소스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소스 오징어 팽이버섯 바삭한맛 바삭한 맛 맛은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바삭한 맛 바삭한 맛 바삭한 맛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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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과 소스는 비벼먹기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늘은 고춧가루 사이아몬드 사이아몬드 크림치즈 계란 계란 팡팡 매콤한 맛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콜라 오징어 오징어 아삭아삭 초콜릿 바삭바삭 입안에 대신 먹기엔 더 맛있어 이 맛은 전혀 너무 잘 안 먹었어요 이대로 문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용 오늘의 맛은 더 맛있다 내가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남은 뼈는 한 번 더 먹어야 해요 얘네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초콜릿 오늘의 주황색은 바삭바삭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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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게 조금 짜面 바삭바삭 바삭바삭 빠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